우리가 간다! 돌격! 자색 구금하죠? 어? 아하하하하하하 야아! 야아! 이걸 어떻게 맞춰? 우리 똥개가 더 잘할 듯? 안녕하세요 올리브 나라입니다 이런게 있더라고 쿠키런 킹덤 쿠키마치기 이게 뭔가 보니까 쿠키스킬 대사만 가지고 어떤건지 맞추는데 제가 딱봐도 쿠키런 박사죠 오늘 목표는 요거 하드코어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는데 하드코어까지 10점 만점 한번에 받아버리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노말 모드 먼저 10문제를 먼저 맞출겁니다 10문제 10개 풀기 오늘은 어떤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 잠깐만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음유신 맛쿠키죠? 아 음 가자 버터크림 버터크림 그 그 그 로얄 마가린 미 맛쿠키 그치? 어 야 기가맥켰다? 고고학은 쿠키들의 과거를 보는 학문이야 아 올리브 맛쿠키네요 예 예 애송이들 그렇게 부드러워서야 되겠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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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야 봐봐 나 잘하잖아 나 박사잖아 박사님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박사님은 하드코어까지 한 번에 깰 수 있다 자 이거 근데 솔직히 한 번에 클리어는 못할 것 같고 한 번 맛점 한 번 보자 자 먼저 한 번 볼까요? 10개만 두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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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드래곤인가? 어 두따니까 아닌데 도넛 도넛 에일리언 도넛 아 두따 어 바로 그냥 이게 바로 제 기사도에요 어 기사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사니까 흰 암왕 아니면은 흰 암왕인데? 말고는 기사가 없는데? 여성 기사가 딱 그 공주는 기사가 아니잖아 기사는 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망치면 나가신다 찰스 망치 바로 찰스 아 어둠으로 사라져라 그 저기 다 그 카카오죠? 이 땅의 평화를 어 뭐? 잠깐만 야 너무 많아 예시가 남성 이 땅의 평화 잠깐만 이거는 못 맞출지도? 이거는 야 나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잠시만 이거 뭐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2명 떠올라 클로버랑 우유 근데 클로버는 목소리가 더 얇지 않나? 아 나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는 아 이 땅의 평화를 그분을 모욕하는 건 참지 않겠어요 야 이게 나와야지 그분을 모욕하는 이런 게 나와야지 맞추지 와 이거 진짜 틀릴 뻔했네 이거는 우리가 간다 돌격 자색 구구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또 어떻게 mogę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해 일단 계속해 보자 BP도 화 났내 drop BP도 화가 났죠 저런 매음맛을 봐라 뭐여 이게? 이거 실린가? 다락한 자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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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액클레.. 이거.. 아.. 액클레오래.. 저게 뭐야.. 저거.. 휘낭시..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잠깐만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추지? 패스츄리 쓴 사람!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마라 써봤다! 패스츄리 써봤다! 또 아까 뭐 틀렸지 내가? 크런치는 썼는데? 잠깐만 크런치는 썼는데 왜 틀렸지? 아니 잠깐만! 야! 야 박사 왜 이렇게 많아! 뭐 상위 60퍼야! 야 박사님들밖에 없어 여기! 야 조졌다! 자 다시 한번 박사하기를 예 도전을 해볼게요! 우리 똥개가 더 잘할 듯? 야!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해야겠어? 아니 범부라니!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10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도를 가르며 가볼까? 아 이거 샤베 상어맛! 예.. 가도를 가르며 가볼까? 아 그럼요 가야지! 클라이맥스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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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민트초코 민트초코! 쿠키! 그렇지! 그분을 위해! 어? 석류! 야 나 이거 아는거 나온다 아는거 나온다! 써봤지! 민초도 써보고 석류도 써보고! 샤베 또 써보고 다 해봤지! 모조리 날려주마! 어? 잠깐만! 잠깐만! 얘는 안 써봤어! 아닌데? 얘 써봤는데? 모조리 날려주마! 내가.. 내가.. 내가 써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자주 썼데? 잠깐만! 이 정도로 목소리가 저음인에는 몇 명 없는데? 그.. 바스크 치즈는 아니잖아? 와베! 또 벨벳? 벨벳은 아니야! 한입 크기로 잘라주지! 이거잖아 벨벳은! 모조리 날려주지? 와베가 날리나? 아니 그.. 이게 헷갈렸던게 와베랑.. 벨벳이랑 헷갈렸어 근데 벨벳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지! 막 이런거였어! 이게 바로 록스피릿! 아.. 예.. 예.. 음.. 록스피릿! 예.. 향기로운 밤이 되길.. 뭐? 향기로운 밤이 되길.. 향기 남자 밤! 아포가토는 아니야! 아포가토 아니고.. 라일락이랑.. 라일락말곤 없는데? 어! 아니 공속댁 안써봤어요가 아니고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공속댁 썼지! 라일락 처음 나왔을때 썼지! 저기랑 같이.. 그 누구야 페스츄리랑 같이 썼잖아! 한방댁으로 라일락.. 아직까지 다 맞췄지? 나 지금 틀린거 없지? 아.. 이거 손에 딱.. 야 이거 손에 땀이 나네 이거.. 미치겠다 이거.. 나 지금 박스가 한기 따야돼! 우리가 간다! 졸끼야! 내가 아까 틀린건데? 크런치! 초코칩쿠키인가? 초코칩인가? 초코칩인가? 이.. 초코가 아니고.. 아.. 빛이 인도하실겁니다! 빛이 인도하실겁니다! 이게 휘낭시예네! 맞지? 그렇지! 승리의 꿈을! 뭐? 흐흫 꿈! 꿈을! 승리.. 승리는 모르겠고.. 꿈! 꿈 누구있어? 꿈! 꿈꾸는 애! 꿈! 저기 그 뭐야.. 블루파이.. 달술이랑.. 그 뿌뿌는 아니잖아.. 뿌뿌는 아니고.. 불파! 달술! 둘 중 하나인데? 크림유니콘이다! 크림유니콘이네! 크림유니콘! 아니 잠깐만! 크림유니콘 남자잖아! 아니 뭔소리하는거야! 크림유니콘 남자잖아! 뭔.. 뭔 크림유니콘이야! 이거.. 달술이다 달술! 크.. 아니.. 뭔소리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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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C.. 나 스스로 막.. 환술 걸어서 막.. 아니 크림유니콘이라 할 뻔.. 아니.. 왜.. 크림유니콘 여자 목소리라 착각하고 있어 계속? 전부 치워드릴게요! 이거 크릴.. 크릴 해파리잖아.. 아까 맞춘거잖아.. 전부 치워드릴게요.. 오케이.. 어! 빨리 박사! 나 박사! 나 이제 박사! 나 박사! 나 이제 박사야! 아니 1퍼는 내가.. 아니 무슨소리하는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풀이 속도로.. 1퍼.. 그런거 있어? 자 이거 컨닝을.. 내가 할 수가 없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지금부터 끕니다잉! 자 모르겠고 끄고 다시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뭘하는지 모릅니다.. 욕하지 마세요.. 네.. 자 껐어.. 나 이제 안보여.. 여러분 뭘하는지 모르겠고.. 다시하기.. 자 10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도 조심하세요! 망고인가? 망고 같은데.. 그렇지.. 근데 남자 얼얼한건 캡사이신 밖에 없어.. 그렇지.. 안속죠? 별의 분노를 느껴봐라! 별의 분노.. 스타더스트죠? 그렇지.. 최강의 해골이다! 야 이거 하드모드 아니잖아.. 감촌맛은 너무 유명하잖아.. 최강의 해골! 피피도 화났대.. 펌킨파이죠? 응.. 한입 크기로 잘라.. 어! 벨벳케이크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 애라고 얘가.. 제게 봉인이 풀려버렸어.. 아.. 얘가 블루파이네.. 어.. 명예를 위해! 명예를 위해? 야 이건 진짜로 아예 처음.. 이게.. 이게 쿠키런에 나온다고 이게? 이게 쿠키런 킹덤에 나온다고? 아니 이걸..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나 진짜 아예 처음 들어봐 이거.. 용사만? 제발.. 아!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절대 알 수 없지.. 이거는.. 이건 박사도.. 어려워.. 고둥소리가.. 울릴거야.. 고둥소리.. 박하사탕.. 그렇지.. 아아아아.. 채팅 안봐도? 잠깐만.. 이 사람 둘째 뭐라고 하는지 좀 봐야겠네? 아아아.. 하앗 하앗 하앗하! 하앗 하앗하앗하앗.. 네.. 아 이렇게해서.. 아 예.. 박사가 맞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왓박에다가 이렇게 하고 할 수 밖에 없다 부급 맞추기는 어디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